어제 2월 27일 현지시간 새벽 3시 54분 19초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구애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76년 7월 28일 발생한 중국 탕산대 지진 발생 전에도 규모 2.0대의 군발 지진이 발생 후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이므로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탕산 대지진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대지진입니다. 탕산 대지진은 시가지를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달리는 단층을 따라서 큰 수평 오른쪽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격진에 의해서 당시 중국의 유수한 공업도시인 탕산은 괴멸상태가 되었으며 공식기록에 의하면 이 지진에 의한 사망자는 24만 2,419명이며 이것은 20세기 최대의 피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산시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무려 83만 명이었고 규모는 8.0이었으며 두 번째로 큰 피해는 1976년 7월 28일에 발생한 중국 탕산 대지진으로 공식 사망자 수는 25만 5천명이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규모는 7.5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사망자 수가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탕산 대지진은 말씀드렸듯이 1976년 7월 28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5일 중국 탕산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43년 전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탕산 시의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가 작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도 일본 정부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설명의 반말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에서 다시 발표하기를 여진은 100년간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탕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진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탕산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데다 대지진으로 축적된 응력이 해소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지진을 유발할 에너지가 아직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일본과 중국 정부의 탕산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는 판단에 대하여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발표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